래퍼 비와이가 8년을 교제해온 비연예인 여자친구와 오는 30일을 결혼한다. 22일 뉴스원에 따르면 비와이가 연애 중인 여자친구와 오는 10월 31일 결혼식을 올린다. 비와이는 2017년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5년째 연애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비와이는 여자친구에 대해 교회에서 만났다. 그때 시잼과 함께 교회 새내기 환영회에 갔는데 굉장히 예쁜 친구가 있었다. 동갑이었고 첫눈에 반했다. 그때는 머리가 원래 길었는데 그 모습을 눈에 담아두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에 예배드리고 모임에 갔더니 그 친구가 머리를 단발로 자르고 왔다며 단발로 자른 모습을 본 순간 세상이 까매지면서 그 친구만 빛이 나더라. 4개월 동안 짝사랑하다 연애를 시작했다고 여자친구와 연애를 시작한 날을 떠올렸다. 특히 비와이는 sns를 통해 여자친구와의 알콩달콩한 일상을 공개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